Save for College 프로그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짧은 비디오에서 자녀의 NYC 장학금 계좌, NYC scholarship account를 활성화하고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를 주요 단계 1이라고 합니다. Save for College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학부모님 보호자가 취할 수 있는 3가지 기본 단계가 있습니다. 이를 주요 단계 들이라고 합니다. 주요 단계 1은 자녀의 NYC 장학금 계좌를 활성화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료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주요 단계 2, 기하의 대학 학비 저축 계좌를 개설하고 연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단계 3은 연결된 대학 학비 저축 계좌에 처음으로 5달러를 입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기하와 기하의 가족에게 적절한 방식과 빈도로 저축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각 주요 단계를 마치면 자녀의 NYC 장학금 계좌에 대해 25달러씩 리워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주요 단계 1, 자녀의 NYC 장학금 계좌를 활성화하고 확인하는 방법에 집중하겠습니다. nyckidsrice.org로 가서 Savings Tracker, 저축 Tracker라는 온라인 포털에서 프로필을 만드십시오. 그런 다음 간단한 양식을 한 번만 작성하면 끝납니다. 주요 단계 2를 마치게 됩니다. 주요 단계 2를 마치려면 몇 가지 정보만 있으면 됩니다. 자녀가 지내는 곳의 우편번호, 자녀의 생년월일, 그리고 자녀의 성적표나 NYC 학교 계정 NYC Schools Account에서 또는 자녀의 학교를 문의하여 찾을 수 있는 학생 아이디. 주요 단계 2를 마치기 위해 사회보장 번호나 ITIN, 은행 정보 또는 신용카드 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nyckidsrice.org로 가서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휴대전화, 태블릿 또는 컴퓨터에서 주요 단계 2를 마칠 수 있습니다. 잊지 말고 nyckidsrice.org를 탐색해 보십시오. 우측 상단 모서리에 있는 분홍색 트랜슬레이션 번역 버튼을 클릭하고, 제시된 언어 중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여 웹사이트를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청록색의 계좌 활성화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스크롤을 내리고 계좌 활성화를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계속하라는 상자가 나타납니다. 계속을 클릭합니다. 계속을 누르면 Savings Tracker의 계좌 활성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녀의 우편번호, 생년월일, 학생 아이디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입력했으면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새 프로필이라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귀하의 이름, 귀하의 성, 이메일 주소를 한 번씩 입력하고 강력한 암호를 생성합니다. 암호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8자 이상의 문자, 대문자 한 자, 소문자 한 자, 숫자 또는 특수문자 한 자 암호를 적어두는 것보다는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을 위해 암호를 다시 입력합니다. 이용 약관을 읽기 위해 분홍색 이용 약관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작은 흰색 상자를 선택하여 이용 약관에 동의합니다. 사용자 프로필 생성을 클릭합니다. 입력한 이메일 주소와 생성한 암호는 자녀의 NYC 장학금 계좌를 볼 때 Savings Tracker에 로그인할 때마다 필요합니다. Savings Tracker에는 간략한 소개 양식이 표시됩니다. 이 양식의 답변을 통해 저희는 프로그램의 가족을 파악하고 적절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양식 작성에는 몇 분만 소요되며 작성한 내용은 완전히 기밀로 유지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선택사항입니다. 양식 작성을 시작하려면 아래로 스크롤하고 클릭하여 선택,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여 답변합니다. 양식 작성을 마치면 제출 버튼을 잊지 말고 누르십시오. 제출 버튼을 누르면 주요 단계 1 완료에 대한 25달러 리워드 제공 절차가 시작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자녀의 NYC 장학금 계좌를 활성화 하셨습니다. 자녀가 최초로 받게 되는 100달러가 표시된 그래프가 자녀의 이름과 함께 먼저 나타납니다. 며칠 후에 다시 로그인하면 오늘 주요 단계 1을 완료하여 받은 25달러 리워드도 그래프에 표시됩니다. 여기 Savings Tracker에서 자녀의 NYC 장학금 계좌 잔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정 단계를 맞춰 리워드를 받고 커뮤니티의 NYC 장학금 계좌 기여 내역과 누적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 본인의 529 계좌를 개설하고 Savings Tracker에 연결하여 한 곳에서 모든 대학 학비 조적 계좌를 보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자녀의 장학금 계좌에 들어있는 대학 학비 및 직업 훈련용 조적액을 보여주십시오. 커뮤니티가 자녀의 고등교육을 위해 조적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자녀가 대학 진학 준비 또는 직업 훈련에 정진하는 데 정신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프 아래에는 Savings Tracker의 일부 주요 정보와 주의 깊게 읽어야 하는 3가지 주요 단계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로그아웃 하려면 페이지 상단으로 스크롤하여 우측 상단 모서리에 있는 로그아웃을 클릭합니다. 모두 마치셨습니다. 본 짧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엔급 Fan